인천시가 통계청이 주관한 2020 지역통계공모전에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율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공모전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례는 확산 가능성과 자료의 신뢰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지역통계공모전은 지역통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해 지역통계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